우리 두 달간 성가대가 서지를 못하는데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면서 마스크 쓰고 찬양을 했지만 소수의 사람이 모여서 찬양을 하지만 참 어느 때보다 은혜스럽고 또 귀한 찬양이라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 성로들이 많이 나오셔서 자리들이 없는데 속히 정상화가 돼서 우리 성로들이 마음껏 예배하는 날이 빨리 올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사람은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읍시다 오늘 봉독해드린 말씀을 통해서 성령은 하나님의 교획을 보증하십니다 우리 에베스 여덟 번째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절기로 따지면 오늘이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 주일인데 슬프게도 어린이들은 교회에 못 오는 날 아직까지 주일학교 유성부가 개방하지 못해서 아이들이 없는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참 마음이 많이 아프죠 속히 모든 것이 정상화 돼서 계약도 될 뿐 아니라 우리 주일학교도 정상적으로 시작이 돼서 아이들이 예배하고 마음껏 웃고 아이들이 뛰도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를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성령에 대한 얘기를 나눌 텐데 이 성령이 우리에게 웃음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그리고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이 아이들을 어떻게 섬기고 또 키우는 것이 가장 복된 것인지 이 성령의 사역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삶위로서 일하시죠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그 삶위되신 하나님은 일체로 움직이십니다 삶위면서 하나이신 것이죠 성부 하나님은 우리를 만세전에 선택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실 뿐 아니라 우리를 마음껏 축복하시고 결국 하나님의 모든 것을 누리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도구로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성자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모든 인류의 죄를 전가 다 받으셔서 그 죄의 대가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류의 죄를 대속해 주셨죠 그래서 에베스 1장 1절부터 12절 사이 우리가 다뤘던 부분들은 성부 하나님의 사역과 성자 하나님의 사역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명확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성령 하나님의 사역에 대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새삼위의 하나님은 하시는 일이 목적이 똑같아요 6절에 보니까 성부 하나님 뭘 위해서? 찬송하리로다 만세전에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로 만드신 이유도 뭐 하겠다는 거죠? 하나님에게 찬송케 하기 위해서 성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성령하신 이유도 12절에 보니까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기 위해서 다 한마디로 쉽게 얘기하면 예수닮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예수 믿게 하셨다 오늘 성령의 사역 14절에 보면 마지막에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에베스 1장 전체의 주제가 뭐냐면 만세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여 예수 믿게 하신 이유는 예수 닮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해 우리를 선택하셨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성령의 인치심, 성령의 보증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발견하게 되면서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 얼마나 큰 은혜와 기쁨인지 이것이 우리 자녀들을 향한 교육의 방향과 어떻게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지 우리 몇 가지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성령의 인치심은 하나님의 계획과 경륜에 대한 계약서 도장과도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 13절에 보세요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에베소 성도, 이방인 성도를 가르칩니다 그들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죠 그런데 믿었다는 말과 인치심을 받았다는 말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을 동시에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는 것이 동시에 일어나는 것이죠 우리가 3절에서 12절 사이에서 봤던지 창세자의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를 구속해 주셨습니다 그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그 영광의 자리까지 완성될 그 나라까지 우리를 만들어 가실 겁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경륜에다가 뭐 했다는 거죠? 이 약속의 계약서에 도장을 딱 찍었다 이 도장, 그게 인치심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인치실 때 그 도장이 누구냐는 거죠 그게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성령 13절의 이것을 약속의 성령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 속에 성령께서 내주하심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과 구원받은 백성임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인치심은 무슨 표시냐? 내가 누구의 소유인가에 대한 표시입니다 옛날에 목장에서 우리 가축들에게 인을 찍죠 어느 어느 목장 소유, 그러면 그 목장 소유가 되는 것이고 이 도둑들이, 강도들이 이 소, 양을 훔치려고 하다가 그 낙인 찍힌 걸 보고 이 주인은 내가 상대할 주인이 못했다 하면 아예 시도조차도 하지 않게 되죠 누구의 소유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성령께서 도장을 딱 찍어주셨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셔서 거룩하고 흥이 없는 존재로 만드실 거고 결국 복의 사람으로 만드실 것이고 나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 존재로 만들어 가실 것이다 여기에 성령의 도장이 딱 찍혀 있습니다 이 악한 마귀들이 우리를 흔들려고 왔다가 딱 도장 찍힌 걸 보고 어? 하나님 소유네? 하나님의 속한 자들이네? 건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옛날에 무당들이 막 구슬하고 난리를 치고 있을 때 여러분이 그 자리에 딱 들어가 있으면 갑자기 무당이 딱 멈추더니 이 자리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 예수 믿는 사람 빨리 이 자리 떠나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갔는데 내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면 조금 고민해 봐야 되는 문제고요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 있으면요 이 용한 사람들은 딱 알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가라 젊게가 안 나온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소유인 것을 악한 명들도 알아요 건들 수가 없어요 보호하세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소유된 우리를 어떤 것도 공격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 믿는 하나님의 소유된 우리를 누가 괴롭힌다 그러면 하나님이 직접 대적을 하셔서 그와 싸워주시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잘해줘요 그러면 하나님이 직접 그 사람에게 선대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여 축복인가 예수 믿어 성경을 조금만 이해하면 금방 알 수 있죠 우리는 성령께서 도장을 딱 찍어서 하나님의 소유된 자로 살아가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것만 해도 감사한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때부터 성령이 내 안에 매주 머무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는 얘기는 참 많이 들었는데 이게 무슨 뭐가 그렇게 좋은 거냐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이 땅을 살 때 어렵고 힘들 때마다 눈물을 잃을 때마다 고통스러워할 때마다 내 안에 성령께서 나를 너무나 잘 아시죠 내가 슬퍼하는 것보다 더 많이 슬퍼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어린이 주일인데 자식 키워 봤잖아요 제가 많은 성로가 상담하면서 언제 제일 많이 우느냐 자기 문제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배우자 때문에 문제도 그렇게 많이 울지 않습니다 부모 때문에도 그렇게 울지 않아요 이 자식 문제만 나오면요 그냥 눈물을 쏟아요 눈물을 이 자식 문제가 그렇게 큰 일이죠 하나님의 소유가 하나님의 소유가 됐다는 것 하나님이 직접 지키시는 존재가 됐다는 것 이게 너무너무 큰 축복이죠 그래서 이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그 마음을 너무 잘 아세요 내가 아파하는 마음 힘들어하는 마음 속상해하는 마음 그러면서 하는 성들 여러분 이 땅에 마치 내가 혼자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도 내 안에 누가 계시다 성령께서 나를 더 잘 아세요 자녀를 위해 걱정하잖아요 그런데 성령께서 더 많이 걱정하세요 그리고 더 잘 아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을 이해하게 되면 이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늘 나와 함께하는 인만우엘 예수님은 승천하여 올라가셨지만 다시 오시겠지만 그 올라가신 이후에 우리에게 보혜해서 성령을 보내주셨잖아요 그 성령께서 하나님으로서 우리와 계속 함께 동행하셔서 기쁠 땐 더 기쁘해 주시고 슬플 땐 더 슬퍼이시고 우리가 갈 길을 알지 못할 때는 더 많이 알고 계신 그 성령께서 우리의 길을 열어 알려주신다는 것 이것이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나타난 것처럼 그분이 하신 말씀처럼 보혜사 성령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죠 내가 아버지께 구했어 예수님이 아버지께 구한 거예요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나는 가요 그러나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줘서 너희가 이렇게 내주하겠다는 거예요 언제부터? 오순절 날부터 인만우엘의 인치심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미워도 아무리 나쁜 짓을 해도 예수 믿은 성도는 이미 도장이 딱 찍혀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을 취소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후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를 위해 성령께서 도장으로 계약서에 딱 도장을 찍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인쳐주신 결과가 뭘까요? 로마서 8장 15절 16절을 보면 16절을 먼저 보면요 성령이 친히 우리 영어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내가 구원받은 백성인 게 확신이 되는 것이 내 안에 있는 성령께서 주시는 사역 내가 하나님의 자녀지 그래 하나님의 백성이지 그리고 15절을 보세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냐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지라 그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로 느껴지는 거예요 저는 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남다르죠 저는 아버지의 얼굴을 몰라요 제가 백일 때 돌아가셨기 때문에 사진으로만 봤어요 잘생기셨어요 아주 아주 우리 어머니 형제분들도 아주 인물이 너랑은 비교할 수가 없다 맨날 나한테 항상 그랬어요 멋있는 분이셨다고 그래요 근데 저는 기억이 없어요 백일 때 기억이 나면 천재지 기억이 안 나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서 이 아버지가 안 계시는 것 때문에 늘 마음에 힘듦이 있었고 늘 어디 가면 옛날에 어른들은 왜 그런 걸 자꾸 물어보시는지 몰라요 네 아버지 뭐 하시냐 맨날 그런 걸 물어보세요 참 난 이 얘기하기가 곤란했었는데 교회를 가고 나니까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저를 붙잡고 묻고 이제부터 너희 아빠는 하나님이시다 처음에 무슨 얘기인지 잘 몰랐어요 초등학교 2학년 때 예수를 인격적으로 딱 만나고 나서 그때 내 마음속에 울려퍼지는 소망 소원 그리고 조심스럽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한 번도 불러보지 못한 아버지 아빠라는 이름을 불러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 말은 그냥 아빠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라 이 까마귀가 깍깍 소리를 지른 것 같은 그냥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그 감격과 기쁨을 가지고 뜨거운 가슴으로 부르는 아버지라고 하는 고백인 것이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니까 그때부터 걱정, 근심이 없어요 여러분 이 땅에 내가 개인적인 차를 갖지 못해도 우리 아버지는 부자 우리 아버지가 재벌인데 집에 스포츠카가 다섯 개가 있어 계절마다 색깔별로 근데 오늘 내가 버스 타고 가요 무슨 일이 있어서 다른 사람이 차 타고 다닌 것 때문에 부러워하겠습니까? 부러워하지 않아요 왜? 집에 가면 다 있으니까 좋은 차들이 있으니까 성도의 삶은 성령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딱 인쳐주셔서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순간 이걸 믿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참 가난하게 자랐고 어렵지만 저는 그래서 이렇게 가르쳐 주신 목사님, 전도사님들의 말씀 그리고 선생님들의 가르침 이 모든 것을 듣고 그것을 그대로 믿었어요 저는 아버지가 참 부자시다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시다 그분이 나의 아버지시다 그냥 이거를 그냥 그냥 생각한 게 아니라 실제로 믿었어요 실제로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만 저한테 구김이 없어요 아버지가 없는 것에 대한 눈림 가난하게 자란 눈림 몸이 약한 모습으로 자랐던 눈림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다 얼마나 얼마나 감사하고 좋은지 이거를 성령께서 도장을 딱 찍어주셨어요 변하지 않는 약속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가끔씩 내가 잘못 살고 어렵고 흔들릴 때마다 이 구원의 확신이 흔들릴 그런 순간에 선생님들이 그걸 가르쳐 주셨어요 너희의 하나님 아버지가 되신 이 관계는 절대로 변하지 않는 관계 이것이 평생 저를 붙잡은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나를 함부로 할 수 없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하시고 나를 선대하는 자에게 선대하고 나에게 나를 괴롭히는 자를 하나님이 대적해 주시는 이 관계, 이 특권, 이 신분 변함이 없고 그 성령은 내 안에 내주하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코로나 블루와 같은 우를 중에 수많은 걱정 근심으로 살펴 있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이 확신 때문에 이때도 여전히 찬송하고 흔들리자는 모습으로 하나님께 달려갈 수 있는 은혜 이것이 우리 가진 축복입니다 그럼 여러분, 어린이 주일인데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축복이 뭘까요? 여러분, 어떤 부모님들과 얘기를 해보면 이 자녀들이 커서 뭘 먹고 살까? 얘네들이 앞으로 먹고나 살까? 그걸 걱정하는 부모님도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래도 먹고 살기는 해줘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부모님들도 꽤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우리 자식들이 들으면 섭섭하겠지만 저는 가진 것도 없지만 저는 아무것도 물려주지 않을 생각입니다 그리고 저는 부모님에게도 아무것도 남겨놓지 말라고 말씀드렸어요 공무원 생활하셨기 때문에 연금도 받으시고 그리고 뭐 가지신 것도 좀 있겠지만 주를 위해 다 쓰고 가세요 한 푼도 저에게 남겨줄 필요 없습니다 이유는 이미 어머니는 저에게 모든 걸 다 주셨습니다 왜요? 하나님 만나게 줬잖아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주셨잖아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셨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 땅에 모든 것을 다 주셨다는 얘기 아니에요 제가 살아보니까 하나님의 나이가 아버지가 되신 거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은 없습니다 내가 좋은 대학 가고 좋은 대식장 가고 좋은 직장 가고 여러분 이건 부분이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시고 모든 것을 소유한 자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나를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갈 길을 보여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의 신분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은 없더라고요 제 소원은 내 아들과 딸에게 이 하나님을 그들이 인격적으로 만나 그들의 하나님으로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관계로 물려주는 것 이것이 저희의 꿈이에요 더 좋은 것 줄 게 별로 없어요 그게 최고의 선물이에요 사랑하는 성들 여러분 저희 교회가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을 가르칠 때 좋은 환경, 좋은 시설, 좋은 시스템 다 좋지만 그들의 평생 붙잡고 살 수 있는 오직 하나님이나의 아버지신 것을 이거 하나 물려줄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돼서 우리 덕천제국교를 통해 수많은 다음 세들이 길러지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주의로므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성령의 인치심은 우리를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말씀을 보면서도 굉장히 많은 은혜를 제가 받았는데요 인치심의 목적은 14절에 읽은 것처럼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찬송하며 사는 것이고 우리의 삶이 찬송하는 것이에요 이 보증이라는 것은 계약금 같은 개념입니다 이 원어의 뜻은 우리가 3억 5천짜리 집을 하나 산다 그러면 계약금으로 한 10% 정도 건다고 하면 한 3,500만 원 걸잖아요 이 얘기는 3억 1,500만 원을 내면 이 집이 내 것이 되는데 이제 계약을 한 겁니다 3,500만 원 딱 계약 걸어놓고 앞으로 이제 우리 집이 될 거니까 그 집을 맨날 가보는 거죠 야, 여기다 뭘 넣고 저기다 뭘 넣고 인테리어는 뭘 하고 뭘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하고 이런 걸 생각하는 거예요 가서 청소도 좀 해보고 근데 이걸 쉬운 얘기로 하면 이렇게 계약금을 걸었는데 이 계약금은 성령, 보증 앞으로 너희 집이 될 거야 보증을 얘기하는 것이고 이 계약금에 대해서 잔금을 다 칠실 분은 하나님이세요 이래도 이해가 잘 안 되시죠? 더 쉬운 얘기를 해볼게요 성령이 하는 역할을 얘기하는 겁니다 저희가 어릴 때 이 고물장수들이 많았어요 고물장수 또 엿장수가 많았습니다 엿장수 기억나십니까? 딸그락딸그락딸그락 그때는 먹을 게 별로 없었기 때문에요 이 엿이라고 하는 것은 이야, 어떻게 그런 맛이 있는가 엿장수들이 딸그락딸그락하면서 애들을 모아요 쭉 모이면요 이 가위로 딱 치면 엿이 조금씩 부서집니다 그걸 나눠줘요 애들이 먹을까 말까 공짜, 공짜 그게 입에 딱 들어가는 순간 싹 녹는데 어떻게 세상에 이런 맛이 있을 수가 있어요 요즘에 저는 엿 줘도 안 먹을 거예요 하도 맛있는 게 많아서 그때는 그런 맛이 없었어요 싹 녹아요 이 엿장수가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맛보기, 맛보기 그러면서 당 뭐라고 그래요? 집에 고물들, 체부치들 뭐 못 쓰는 것들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엿을 준다는 거예요 그때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되느냐 뭐든지, 뭐든지 다 가져와서 엿을 먹겠다는 이 마음의 각오를 가지고 집에 막 들어갑니다 그래서 멀쩡한 고무신 뭐 어떨 땐 숟갈 젓갈 쓸만한 것도 다 들고 나와가지고 엿 바꿔 먹고 혼나는 애들이 있었고 당시에 막 방학 때는 애들이 이 한적한 곳에 있는 학교 위치에 있던 학교들은 학교에 있는 새창살까지 막 끊어가지고 와가지고 엿 바꿔 먹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안 먹을 수 없는 맛이었어요 다시 먹고 싶은 그런 맛이었어요 그 유혹이 얼마나 달콤한지 뭐예요? 그 엿장수가 처음 딱 잘라서 준 그것은 맛보기 마치 계약금과 같은 거예요 앞으로 너희가 뭔가를 바꿀 걸 가져와서 이 엿을 바꿔 먹으면 이 맛있는 것을 마음껏 먹을 수 있다는 맛보기 성령은 바로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내주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앞으로 장차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만나게 될 천국의 맛보기 여러분 예수 영접하고 처음 성령께서 나에게 내주하게 됐을 때 제가 여러분 가끔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제가 여의도에서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데 정말 그날을 잊을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감격스럽고 너무너무 기쁘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달라 보이고 부는 바람과 그 땅바닥까지 모든 것이 다 달라져요 우는 새소리 마저도 정말 하나님의 축복으로 나를 축복하는 것 같고 그것만 해도 너무너무 감격스러워요 그때 거기를 다 걸어서 여러분 서울 지리를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 당시 제가 봉천동에 살았는데 여의도 광장에서 봉천동까지 걸어갔어요 지금 한 몇 킬로나 될까요? 한 25킬로, 30킬로나 될까요? 근데 힘든 줄을 모르고 걸었어요 얼마나 좋은지 얼마나 좋은지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심으로 주시는 은혜 근데 이게 뭐라고요? 맛보기 맛보기 그날에 우리 주님 얼굴을 배울 그날은요 이거랑은 상상할 수가 없어요 상상할 수가 없어요 단지 이건 맛보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은혜 받고 성령이 기름 부심을 주시고 은사를 주시면 아멘으로 다 받으세요 방언이 나오면 하세요 방언 기도하셔도 됩니다 방언으로 깊은 기도 하세요 하나님의 은사를 부어주시면 아멘으로 받으세요 근데 뭘 아셔야 된다고요? 이거는 맛보기예요 맛보기일 뿐이에요 여러분 성령이 사로잡혀서 성령께서 나를 사로잡을 때 그 감격을 아십니까? 밤이 새도록 기도하고 눈물 뿌려 기도했는데 그냥 한순간 밤이 새는 거예요 하나님과 얼마나 깊은 관계 속에 기도를 하는지 그리고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도 그 감격, 눈물, 은혜 이야 정말 은혜 받은 사람은 이거 압니다 근데 이게 뭐라고요? 맛보기예요 맛보기 우리가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기뻐하며 감격하는 이것은 맛보기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배울 그날은요 우리가 사모하던 그 주님의 얼굴을 배우면서 그 앞에서 이 찬양, 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때는 하나님과 내가 완전히 하나 된 모습으로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이 은혜가, 이 영광이 얼마나 커요 지금도 너무 감격스럽고 예수 믿는 게 너무너무 좋은데 주님의 얼굴 배울 그날은 지금 잠깐 맛보기도 이렇게 좋은데 실제는 얼마나 감격스러울까 그래서 로마서 8장 얘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18절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많은 믿음의 선진들인 신앙 때문에 고난을 받았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 받았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경제적인 손해를 받습니다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소망이 뭐였다고요? 그 핍박과 고난 속에서 모여 예배할 때의 그 은혜 성도들과 교제하면서 함께 떡을 떼고 기도하며 사랑을 나누던 것이 너무너무 좋아서 그것 때문에 죽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이기를 힘썼고 기도하고 함께 은혜를 나눴어요 그런데 그들과 같은 소망이 뭐라고요? 우리가 이렇게 예수 믿다가 순교하는 그 순간이 와도 그 고난이 아무리 커도 우리가 주님을 만나 뵈는 날 그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도다 지금의 고난을 쌓고 쌓고 또 쌓고 어떻게 인생이 안 돼도 이렇게 안 돼 이렇게 넘어지고 저렇게 넘어지고 이렇게 깨지고 저렇게 깨져서 정말 군대처럼 시험거리가 우리에게 와있다 할지라도 그 시험의 거리를 다 모아 태산과 같은 시험이 있다 할지라도 내게 다가올 영광은 비교할 수 없는 영광 그거를 생각하니까요 그 고난이 많고 핍박이 많고 어려웠던 그 순간에 찬양하지 않냐는 성도가 없는 거예요 왜요? 내가 예수 믿어 성령의 인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것으로 주시는 기쁨 지금도 고난은 많지만 앞으로 다가올 그 영광은 지금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그 영광을 바라오며 사니까 여전히 찬성하고 여전히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을 당하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힘들어요 속상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예배하고 하나님을 바라오면 하늘의 영광이 우리를 사라졌게 되는데 그 찬란한 영광을 본 자들은 이 고난은 고난도 아닌 거죠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를 아무리 힘들게 해도 우리를 우울하게 해도 우리의 소망을 앗아가도 우리는 찬성하는 겁니다 우리는 감사하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내 안에는 성령께서 그것을 보게 하는 거예요 그것을 알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분이 얼마나 위대한 신분인가를 알게 하는 거죠 그래서 8장 2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믿음으로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 것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고난은 참을 수 있는 거예요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고난에서 징징거리거나 원망하거나 흔들리지 않고 참음으로 기다릴 수 있는 거죠 사랑성겹은 우리의 신분이 이런 신분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복이 이런 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이 신앙의 본질과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너무나 작은 것 때문에 좌절하고 당황해요 고3이 돼서 시험을 치르고 자신이 갈 대학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될 때 경쟁에서 밀려 취업이 제대로 되지 않을 때 때를 맞춰 결혼을 하지 못할 때 때가 되어 자녀를 낳지 못할 때 이것이 마치 인생이 끝난 것처럼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아파하고 신앙이 예수 믿어서 내가 좀 더 소유가 늘고 좋은 것을 얻는 것 이 정도 수준에서 머물러 있다면 신앙의 억만물의 일도 아직 잘 모르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정말 우리 인생을 송두르치에 바꿀 만한 놀라운 능력이오 복음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인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누린 자로서 늘 깨달게 하고 알게 하고 경험케 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게 하는 것이 성령의 사연이에요 얼마나 중요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 내가 사면에 우겨싸움을 당하여 고통과 아픔 속에 있을 때라도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가 되시고 나를 지키신다는 것을 깨달게 하시는 게 누구예요? 그게 성령이오 눈물을 겪고 너무나 수많은 고난이 겹겹겹으로 와가지고 일어날 힘이 없을 때 내게 손을 내미시고 내 옆에 누군가께서 나를 끌어안아 주시다는 느낌을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우리 성령님이세요 근데 그 성령님과 함께 동의하는 그 시간이 너무 감격스럽고 너무너무 기쁘죠 그래서 우리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나가고 있는 이 시기도 우리는 소망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문제에 답을 주시면 답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면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치유하시면 치유가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의뢰밖에 없어요 그래서 5월의 기도 11주 주제를 치유와 회복으로 잡은 거예요 이 하늘의 평강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죠 그래서 우리는 영광과 찬미를 드리는 성도가 되는 거예요 언제도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어렵고 힘든 시간 속에서도 우린 하나님께 찬양하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감격과 은혜로 살아가는데 이건 맛보기를 맛보기 앞으로 주님 만날 그날 우리에게 다가올 그 영광스러움은요 저는 오랜만에 우리 성가대가 이렇게 서가지고 찬양을 하는데 또 눈물이 나와가지고 손났어요 제가 지난번에 처음 찬양대가 서가지고 찬양을 인도하는데 눈물을 주체할 수가 없어가지고 예배 인도가 가능할까 그 정도였습니다 나는 이렇게 찬양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을 이전에도 알았지만 가슴으로 너무 깊게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랜만에 우리 찬양대원들의 찬양을 드리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 찬양을 참 기뻐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경험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 만나는 그날 우린 주님의 얼굴을 배우게 될 것이고 그 앞에서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그날만 생각해 보면요 찬양하지 못하던 자들이 어느 순간 찬양할 수 있는 기회가 돼서 찬양할 때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막 흘러요 그런데 그렇게 사모하던 주님을 배우고 그 앞에서 그 주님을 높이는 찬양을 드린다 감격하지 않은 성도가 없겠죠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실 때 그 심판주와 함께 그곳에서 심판하시는 그날을 함께 목도하는 증인으로서 우리는 그 자리에 있게 될 것입니다 이건 놀라운 은혜죠 놀라운 감격이죠 그래서 지금 이 순간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은 맛보기 그런데 맛보기도 너무너무 감격스러운 것입니다 고난의 때 일을 지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만드시고 복의 사람으로 만드시고 축복하시고 지키시고 우리를 찬성하는 사람으로 만드실 것에 대해서 기억합니다 그래서 예배 가운데 은혜 받고 주와 함께 해주시는 은혜, 찬성, 기도,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은혜를 가슴에 끌어안고 한 주간 나가서 하나님을 마음껏 찬성하고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들어내며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늘 마음속에 뭘 생각해요? 이야, 이 맛보기인데도 이렇게 좋은데 주님 배우는 그날 얼마나 좋을까? 그러니까 성도는 살면서 싱글벙글, 싱글벙글, 싱글벙글 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성령이 매일 그것을 깨닫고 생각하게 하시니까 성령께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 앞으로 다가올 영광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시니까 우리의 소원은 우리의 자녀들도 이 영광섬을 알고 이 땅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들은 자녀를 잘 키우는 것은 그들에게 경제적 안정감을 주는 것, 먹고 살게 주는 것 그것을 뛰어넘아야 돼요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지만 자식을 키우면서 먼저 보내신 분들도 계십니다 정말 이것은 어떤 말로도 위로가 안 되죠 하나님의 위로하심으로 위로가 있기를 바라고 우리 성도들 가운데 그런 분들은 그 달만 오면 그 달만이 빨리 지나가기를 기도하신다고 해요 마음이 많이 아파요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소망을 갖는 것 중에 하나님은 뭐냐면 언젠가 만나겠죠 그런데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기를 때 여러분 아직도 예수 못 만난 자녀가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집을 물려주고 통장을 물려주는 게 앞서서 정말 이 예수님 만나게 하는 것이 너무 급해요 이 광야 같은 인생을 살면서 정말 예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성령의 인침을 받아야 되는데 아직도 그 확신이 없는 우리의 자녀들 이대로 내버려 두고 우리가 어떻게 눈을 감아요 이런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남겨놓고 어떻게 우리가 이 교회를 물려주고 떠나요 만들어내야 돼요 우리가 일을 위해서 목숨 걸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사랑으로 섬겨야 되는 거예요 어떤 방법이라든지 간에 그들에게 하나님을 나의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관계를 만들어주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어린이 주일에 그들에게 주어야 될 가장 큰 선물이 뭐냐 이 소원을 가지고 내게 그 아이들이 계속해서 있는 한 이 아이를 예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소원을 가지고 그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고 섬기고 사랑하고 우리의 자식을 키워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가정들은 특별 기도하면서 이 문제, 내가 눈을 감기 전까지라도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주 앞에 다 돌아와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우리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인 줄 알아서 우리 자녀들에게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함께 나누고 우리의 평생도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성로들이 되시기를 주혜령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